하는 거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하는 거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특전사 107 대테라 특수인물대회 교수인 박은하입니다. 현재는 구독자 수 52만 명의 유튜브 채널 은하 캠핑을 운영하고 있는 인플루엔서이기도 합니다. 서든어택의 2021년 첫 시즌을 열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번 서든어택 시즌은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저와 함께 시즌을 함께하며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저의 군신과 함께 전장을 누비일 것이고 새로운 고인보도를 체험하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화력과 서바이벌의 진력력을 온몸으로 느끼게 될 겁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올 겨울 점점 강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느낄 수 있기를 시작합니다. 제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무래도 군신을 변할 수 있겠죠. 제 군신이라고 할 수 있는 캐릭터에 특전사의 실제 일전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견 캡처에 승려를 기울였고요. 특전사로서의 제 모습이 그대로 구현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12월 31일부터 총 12주동안 진행되는 서든패스 2021 시즌1은 그 시작점이며 서든어 여러분들은 단계적으로 성장을 경험하면서 그 과정에서 신규 캐릭터와 무기 등 전투에 필요한 자원을 풍성하게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서든패스 최종 보상으로 지급되는 신규 무기 M4A1SG는 기존 M4A1의 기능 외에 등거리 교전을 위한 착범 모드를 지원하는 M4A1 대량 버전으로 부트캠프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전투력 향상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부트캠프 기간 동안 업데이트될 다양한 모드들을 통하여 서든어 여러분들의 최고의 전사로 성장하실 수 있도록 저 박은하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올겨울 서든어택에서는 서든어 분들을 최후까지 생존할 수 있는 전사로 양성하기 위해서 서든패스 외에도 다양한 신규 모드와 시스템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3개월간 서든어 분들의 훈련과 성장을 책임지기 위해 여러분들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저와 함께 이번 시즌 최후의 전사로 거듭나 봅시다. 부트캠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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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